솔로시의 대상 터로봐로 동양본을 장성, 굴리드 장성, 끝에 넘쳐봄! 오늘 로드FC 데뷔전이자 그랑폴이 8강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전에 진출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첫번째 라이브에서는 롤드FC 데뷔전이자 너네네. 어떤 기분이 될까요?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퍼포먼스는,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 경전을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동봉이 제게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Chao Young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는 매우 어려운 점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은 매우 어려운 점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영상이 필요한 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신뢰한, 아주 힘든 사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에선, 루시의 스타일을 취득하고, 그리고, 챔피언은 항상 루시의 스타일을 취득하고, 하지만, 그들은, 루시의 스타일을 취득하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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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서 기쁘긴 한데요.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중국 선수를 상대로, 이제, 시합을 했는데, 어, 중국 선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찾아보고, 경기 영상도 보고 했는데, 어, 시합, 경기 매너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어, 벨트를, 하나, 이제, 이겨야 하는데, 어, 이기는 방식이 여러가지 있지만, 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이기고 싶대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는데, 어,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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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누구랑, 성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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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인의 ROD FPC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 팬들에게 한마디? 먼저는 한국에서의 팬들에게 한마디입니다. 내 팬들에게 한마디 раньше 이를테나가면 그전에 답변을 드린다면 다음 프로그램에 오세요. 제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보여줄게요. 내가 부르거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해요. 제 팬들과 제 스폰서, 제 스폰서, 제 스폰서 제 스폰서에 도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스폰서에 도움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스폰서에 도움을 드릴게요. 15년 가까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요. 한국 팬분들, 중국 팬분들 그리고 영국 팬분들 전 세계 팬분들께 감사하고요.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꼭 보러 와주시고요. 저를 응원하든 싫어하든 저는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